안녕하세요. 우리는 형남서원인데요.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항상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먼저 매월 세 번씩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 이번에는 웨인 구르데미라는 큰 책을 한번 제가 구입한 기준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터 교회 개척이라는 저술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매뉴얼 연구 내용이 있는 저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국에서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중직에 관련한 위기가 도래했다. 이러한 것은 미국 교회도 시스템적인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미국은 정교 자유 국가니까 국가에서 사회자들에게 폐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자유 형태이죠. 독일이나 영국은 아직도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한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에 생기를 주니까 조금 더 이중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완전 종교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체계화된 것에 이탈되면 곧 경제 문제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이제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중직 회의를 할 때 미국 CRC에서도 이중직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서 왜 만들었느냐. 네덜란드 계열 교회는 안정하고 되어 있는데 아시아 계열의 훈련된 사역자들이 시스템적인 교회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중직의 매뉴얼을 만든다. 이러한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프론티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체계에서 벗어난 교회 형태가 미국에서는 등장하니까 이중직 교회 형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죠. 우리 한국의 사역자들이 미국에 이민하셨을 때 이중직을 거의 다 하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도 하면서 이중직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는데 그것은 왜 체계화가 안 된 지역이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체계화가 되는 것이 이중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많이 수용을 했고 한국도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계화된 교회는 이제 해체될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자명화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보금전도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택할 것이 이중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필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체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너무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보금전도자에게는 쉼이 없다. 결코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금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보금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내하고 보금을 전도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이중직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일터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비즈니스 앤 미션이라고 해서 마켓 플랫 트랜포메이션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처치 플랜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내놓은 옴니버스 같은 그러한 연구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러한 방면에서 체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여러 개의 글을 모아서 체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우리 교단에서도 겸직목회라고 하는 방대한 연구집을 만들어냈었죠. 그러한 여러 개의 시도들을 모아주면 이제 하나의 안정적인 매뉴얼이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는 안 하고 싶었는데요. 8월 15일이니까 8월 15일이 지나서 우리 한국이 약간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언제를 한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1919년을 하고 있는지 1948년을 하고 있는지 거기나마 전승절 이걸로 하고 있는지 그 어디를 기원을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인가 1919년인가 이러한 크게 의견이 나뉜은 것 같아요. 1949년도 3월 1일이냐 4월 10일이냐 또 이렇게도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대한제국이라고 봐야죠. 1910년에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때 빼앗겼느냐 상실했느냐 이렇게 많은 논란 그것은 중요한 어휘가 아니죠. 사라진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빼앗겼으면 괜찮고 잃어버렸으면 나쁜 겁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10년 뒤 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발생했는데 그때 왜 만세운동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때 고종황제께서 승화하고 장례식 즈음에 3.1운동 만세운동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고종황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승화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대한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 사람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이 아닌 대한 사람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그 만세운동의 여파로 상해 임시정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득이라고 하는 교수 한가람 역사연구소에서 만든 책이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일본에 대한 역사관을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죠. 왜? 역사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책의 기본은 황국신민사관을 탈피하겠다고 표방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르게 역사를 이해하자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은 황국신민사관을 탈피하자고 하는 저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관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득일 박사는 홍삼문명도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사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식민사관을 탈피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 식민사관이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사관은 우리 두 정치 정당에 참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번에 논쟁을 했는데 이 사관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관에 빗대어서 주장해도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해도 되고요. 이 사관에 의하면 그 사관이 틀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박근혜 정권 때 역사교과서 운동 때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말했는데 역사교과서를 왜 국가가 만드냐. 개인이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국가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는 없이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분석하겠다고 내놓는 그러한 교과서 형태의 역사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고 대한민국적인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 교과서는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배운 걸로 이해해요. 그게 역사실증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역사실증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적 사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적 사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적 사관이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높이고 그러한 역사 정보를 구축해야 되고 역사 해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한번 역사들을 다시 정립하고 역사를 탐구하고 재배열한다면 대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이 책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우리 역사하고 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워요. 좀 더 파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식민사관이고 무엇이 대조표라는 것이 약간 있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인데 이 책은 그냥 교과서 용어를 쓰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평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제 비평도서를 봐야 좀 더 우리가 쉽게 피부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역사를 쭉 교과서 형태로 나열했기 때문에 좀 더 정보를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8월 15일 날 그러한 소동이 있다면 그 소동의 해결책은 어디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중립지대에 이 조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48년에도 아니고 1919년도 아닌 중립지더라 봐요. 이분은 1919년으로 보겠지만 저는 두 주장의 다른 주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우리들의 역사 지평을 넓히는 그러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책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소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직신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웨잉글르덤에 조직신화를 한번 샀습니다. 매우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노란 책, 파란 책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1권이 노란 책이고 2권이 파란 책이네요. 그래서 아주 방대한 것 같지만 조직신화 대교로서는 그렇게 방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직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대조가 루이스 벌커프 책이거든요. 교과서로는 그만한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신화를 많이 조직신화 교재로 사용하죠. 아주 좋은 심플한 책이에요. 이 루이스 벌커프는 얘보다도 더 얕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다고 봐야 되죠. 이분은 굉장히 방대한 이유는 성경을 많이 끼워 넣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찬송가도 있다 하고 성경 본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소개를 보았어요. 성경적 조직신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적 조직신화가 좋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웨인구리뎀은 그런 식의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고 저도 조직신화를 쭉 공부하고 이러한 책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루이스 벌커프 책하고 비교를 하면서 루이스 벌커프는 1900년대 중반, 중반, 초중반이고 이것은 지금 증보되어서 나온 그러한 현대 조직신화이지 않습니까? 약 100년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신학 정보들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엇성 그리고 1962년대에 형성된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신학에서 핸들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화가 상당히 지금은 인기 없는 항목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최종은 조직신화에서 판가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신화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좋으냐 나쁘냐 좋다, 위험하다 이러한 두 개의 주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다는 주장과 위험하다는 주장이 서로 대치가 돼요. 위험하다는 주장은 WCC, WEA 그리고 신사도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것이고 좋다는 주장은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두 주장이 정확히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니까 O, X니까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로잔 대회에 WCC의 유사성이 없다. 유사성이 있다. O, X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그러한 62년 2차 바티칸회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70년대에 세계 신학사조는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신학이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신중심 신학이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신학, 종교통합, 우리는 쉽게 종교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말하면 신중심 신학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학이 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랜덜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학이 왜 문제겠습니까? 무슨 중심 신학에서 이루어왔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 중심 신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신학에서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학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조용신학에서 어떻게 변호하고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웨인 그루덤 책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제가 김길성 교수님께 들을 때 웨인 그루덤이 애언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이다. 이렇게 제가 95년도, 96년, 97년 이때 그렇게 제가 배운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그루덤 책이 번역돼서 있죠. 그런데 이 책은 다시 애정 증보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큰 맘 먹고 다시 사 보았는데 그 애언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면 성교의 충족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K씨에 대해서 약간 스탠스가 흔들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루덤 교수가 어떻게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저도 이제 칼발트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만 칼발트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의 기준이 무엇이고 칼발트의 기준이 이것이다. 내 기준과 칼발트의 기준이 다르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칼발트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 신학을 거부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신학이 무엇이고 교회의 신학이 무엇이고 칼발트의 신학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고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저는 선생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쁘니까 미워해. 이것은 너무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또 비인격적이잖아요. 꾸준하게 우리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신학 스탠스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의 무엇성을 견지하고 있는가? 성경의 정확 무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 게시의가 중지됨 이러한 사조가 정확한가? 게시의가 중지되었다고만 생각하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신학적 분별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 개의 신학을 다 허용해버리는 그러한 폐단이 발생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확한 신학 스탠스예요. 그리고 스탠스가 모이면 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탠딩 포인트가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신학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탠스, 신학의 포인트만 갖고 있는 분들은 메커니즘이 없이 신학의 확고한 신념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신학의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훈련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학의 스탠스가 있어야 돼요. 내 신학의 포인트, 신학소론의 포인트, 삼위일체의 포인트, 기독론의 포인트, 구원론의 포인트, 교회론의 포인트, 정말로의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고 이 포인트가 메커니즘적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사유체계가 돼서 플렉시블한 사유체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유체계를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그리고 수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저는 학문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웨인 그루덤의 사유체계, 이 책이 많은 신학교에 교재를 쓰인다고 선전을 했어요. 그건 선전용이지 이 교재를 미국 학생들이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몇 년에 읽겠습니까? 결코 쉽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은 아니죠. 그래도 이런 분량이 성경의 본문 인용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읽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탠스가 있다면 이 스탠스의 비교 스탠스가 뭐겠어요? 루이스 벌거프라이 말이죠. 루이스 벌거프의 책과 이 메인 그루덤 책 두 권을 읽어 병료를 읽어야 약간 밸런스를 맞추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학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밸런스라고 비교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권만 읽으면 그건 외골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학문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죠. 이번 책은 웨인 그루덤의 책과 일터 교회의 개척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교수과서 이덕일 박사의 한가람 연구소에서 만든 저술 이러한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또 이래서원에서 나온 책도 함께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그 책을 차에다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것은 SNS로 함께 또 소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남서원은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해요.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앙 도서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일반 인문학 도서들도 많이 읽고 그래서 가장 지성적인 면모를 가져야 할 그러한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지성들이 책을 많이 읽고 이 사회에서 가장 건강한 지성체들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서원에서 이번에 이야기한 세 권의 책 또 모든 책들을 저는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많은 책들을 소장하는 그러한 책 문화가 크리스찬들에게는 꼭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